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말을 더듬나 했더니 오늘의 레쓰비를 안먹었구만 레쓰비 ASMR 나랑 술래잡기 할사랑 좀 한 이쯤에서 혼자 짤 파밍하려는 놈들 자 주변 따라.. 어 이놈 따라갑시다 야아 내가 너의 저승사자가 되어주겠다 야아 야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 아 야 이 새끼야 아아 야아아 야아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정전었는데 못잡고 아 이 새끼야 뭐 장전하는데 어떻게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냐고 어쩌고냐고 자 이것이 너만 잡는다 메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두명 잡는거 내가 지금 최다킬이야 아마 총가지고 옆 포즈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손으로 뺐다 뺐다 해가지고 딱 잡아줘야지 자기장 우와 이거 자기장 어 어디야 피해 피하고 피하고 무빙 쳐주고 저쪽이었단 말이야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오나 그럼 난 이쪽으로 간다 감이 날써? 네가 감이 날써? 아 이거 구상에 나와야 어떻게 좀 조지러 가든 말든 하지 군데라도 어딜 어딜 봐 니가 니지 아까 그 새끼 아주 숨어가지고 사람 쏘긴 하고 말이야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돼 인마 어? 얼마나 어 무서웠는지 알아? 템 줬으니까 봐준다 트링크 고맙다 야 필요한거 다 들고다니네 다음에 5탄도 좀 챙겨다녀라 근데 방금 나왔는데 날 못본건가? 나 보고 재정비하려고 들어간 줄 알았어 자자자 와 자기장장 환상 쪽인데 요 집에서 존버 간다 프라이팬 나의 엉덩이를 지켜줄 프라이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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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말을 더듬나 했다니 오늘의 레시비를 안 먹었구만 레시비 ASMR 킹크 탑 벗어야지 킹크 탑 벗어야지 어우 좋아 아 섹시 자 과연 자기장이 어떻게 나올지 이번 한번만 잘 나오면은 탑10은 그냥 우습다 와 좋아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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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아니다 어우 방금 에이 흔들려가지고 와우 깜짝이야 자 자기장 하여 여쩜 잡힐라고 했죠? 과연 아 씨부럴 스읍 바로 나가야돼 뒤로 나갑시다 집 분명히 누가 먹고 있겠지? 실례합니다 누구 있어요? 주거침이 바로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돕는 설립 같이 삽시다 아 아 씨부럴 데스캠 본다 아 그지같은 이라고 여러분 저는 아 저 뭐 알 알 알